그러면은 그냥 끝내기 아쉬우니까 핵을 불러와서 침략자들한테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끝내면 아쉬우니까 침략자들한테 핵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마지막 세일 머니로 세레머니로 침략자를 찢어버리겠습니다 승리를 위하여 자기전에 이거 보고 자자고 아주 아작을 내주마 레디 음~~ 훌륭하군 발사! 자 해정 어 이놈의 멸망을 봅시다 어 이 빌어먹을놈들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지금 나중에 보자고 하이빔! 여러분 뭐야 망했네? 아 임마 2250뭐냐 체력 조금 남았네 쪼금 남았네요 한방에 죽진 않는구만 그래도 어 뭐냐 거의 개판이 됐네요 체력이 2000 남았습니다 어 쓰레기가 됐네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즈의